사랑이 비전학교 3학년 최영우 성격 같은 것도 많이 변화해졌죠. 어둠다운 성격을 좀 활발한 성격으로 많이 변화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학교에 너무 고맙고요. 실 졸업까지 한 12, 13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라 좀 취업하고 졸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학교 선생님들이랑 학교장선생님 그리고 저 때문에 좀 적상한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2학년 2학기 처음 학교 들어왔을 때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챙겨주셔서 제가 학교에 적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3학년 친구들과 많이 친해질 타이밍에 학교를 떠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학교 졸업생들과 꼭 연락하고 싶고 그리울 것 같습니다. 사랑이 비전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했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이 비전학교 간판 이 친구는 매일 들어올 신입생이고 후회했던 적도 없었으면 잘 자는 거 아닌가 싶어요. 친구들도 너무 좋고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말씀만 잘 들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사람에게나 교화가 좀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이렇게 졸업하게 되니까 졸업을 안 할 줄 알았는데 하게 되니까 되게 좀 새롭고 낯설고 그러네요. 더 나아갈 게 좀 두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잘 졸업하게 해주신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친구들랑도 크게 큰일 없이 3년 잘 보내서 그것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되게 정말 너무 고맙고 진짜 올해 좀 만나고 좋은 인연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앞으로 동생들도 친구들끼리 좋은 추억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동생 졸업을 안고 저는 황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2학교를 온 지 지금 거의 2년 됐고요. 이제 졸업을 하는데요. 2학교를 와서 너무 너무 애들랑 많이 싸워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저는 학생일 때 싸워야 그래도 커서는 안 싸운다는 생각으로 많이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정도 많이 되고요. 학교에서 떠나기도 싫지만 그래도 일단은 떠나야 되는 길이 있으니까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게 해주신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너무나도 감사한 인사드리고요. 이제 이제 졸업 이제 저희 말고 이제 저희를 이을 2학년 애들한테도 졸업할 때 정말 많은 추억 내게 여기 2학교에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랑이 믿은 선생님들께 원하드 감사하고 미순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정보를 주인 시련기라고 합니다. 어 이 학교에서 정말 많은 추억과 좋은 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난 학교 진학을 위해서 버스에서 이 학교 생활 본 학교 생활보다 좋은 경부 생활을 하셨습니다. 동생들 네 다른 같은 동생들 잘 따라줘서 고맙고 다른 선생님들 좋은 대학 번역 전화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믿은 졸업을 앞둔 김혜림입니다. 제가 벌써 이 학교에 온 지 4년이 지났는데 주말에 뭐 사고가 자꾸 못올뻔 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잘 미끄러지신 교장 선생님과 미순 선생님들 감사의 인사를 드리구요. 처음에는 대학 갈 생각도 안했었고 졸업도 생각을 안했었는데 이 학교에 와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에 잘 적응하고 그 변화들에 맞춰서 발걸음을 잘 기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생활도 걱정이 많이 되지만 여기는 했던 것만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선배님들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만 조금 더 유 선생은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 사랑의 비저 졸업생 홍준욱입니다.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하구요. 학교 생활도 이 학교 안 왔으면 제가 학교도 못다 해볼 텐데 받아주셔서 정말 고맙구요. 동생들도 정말 재밌고 친구들도 좋고 후회 없이 학교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도 학교 생활을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비전 졸업을 앞둔 김수진입니다. 제가 고2 때 위탁을 왔는데 저를 받아주셔서 제가 지금 졸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선생님들도 되게 엄마 아빠 많이 챙겨주시고 잘해주시고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많이 잘해줘서 학교 생활에 도움 많이 됐고 또 싸우지도 않고 1년 반 동안 되게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은 졸업을 앞둔 2학년 아이들도 이제 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이나 교장쌤 교감쌤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비전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비전학교 졸업을 앞둔 이상철입니다. 제가 추석 일수가 부족하고 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졸업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음악 듣기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또 후에도 어느 예체능 특기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도 열심히 해서 꼭 졸업해서 열심히 사회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비전학교 선생님들 덕분에 학창시절을 정말 잘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젊음을 캠퍼스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번에 사랑의 비전학교 학교를 졸업하는 강범주입니다. 사랑의 비전학교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와서 한 2년 정도 2년 가까이 다녔는데 다른 학교에서 많이 힘들었던 거 여기서는 다 이해해주고 많이 사고 쳐도 다 용서해주시고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에게도 대안학교도 추천해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졸업하는 친구들도 수고했고 나는 이 학교를 들어오기 전부터 운동을 했었는데 여기 학교에서 운동을 잠깐 쉬다가 다시 시작하고 열심히 하고 국가대표 선발전도 우승하고 그리고 TV도 나가면서 멋있게 K 우승하고 국제 시합도 끼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학생들에게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동하는 거 학교에서 뭘 안 하고 되게 좋아하시고 응원해주시는 것도 되게 고마웠고 되게 좋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올 학교 후배들도 나처럼 좋은 추억 많이 갖고 학교 졸업 잘 끝마쳤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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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